수요변화 요인 시험상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관련 재화의 가격변화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죠. 용어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의 분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체제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제라는 건 A라는 재화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재화가 있을 때 A재화 대신에 B재화를 대신 소비해도 효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A재화를 대신해서 무슨 재화 B재화를 소비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런 재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에게는 전혀 만족감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재화의 가격이 뭐 하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B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행위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비싼 애보다는 싼 애들을 상대적으로 싸진 애들을 더 많이 소비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A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B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하고 빌라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효용을 주는 빌라를 대신 더 많이 소비하더라. 그래서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빌라의 가격도 역시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게 대체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 관계를. 그러면 반대로 A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있죠? B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체제라는 얘기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의 소비는 줄어든다. 이런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정을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보완제라는 것이 있죠. 보완제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이 됐을 때 같이 사용할 때 효용이 늘어난 애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해요. 그래서 A재화하고 그 다음에 B재화를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효용이 발휘되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러면 B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게 그게 보완제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B재화의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바늘 안 사는 사람이 힐도 안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또 A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럴 때 B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얘들도 보완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럴 때 E재화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둘을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제는 대신 소비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이 비싸지면 걔 소비가 주는 대신에 다른 애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시험상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여부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대체제, 보완제의 관계의 정의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수요의 분류라고 해놨죠. 수요의 분류를 보면요. 개별 수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거는 우리가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더한 것이 시장 수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개별 수요곡선보다는 시장 수요곡선이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주어지는 가정에 의하면 시장의 개별 수요는 둘만 있다고 보는 거죠. A하고 B. 그럴 때 주어진 이미의 가격선이 있을 때 1,0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A는 예를 들어서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A의 수요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같은 가격 1,000원에서 B는 4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B의 개별 수요곡선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수평으로 더한다는 얘기는 이 양을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하고 4를 더한다는 얘기는요. 7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장 수요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로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그 양을 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요. 그래서 항상 양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구성이 주어져 있을 때요. 박스 안에 보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100-2P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몇 배가 되어 있다고 하면 두 배라고 하면 이거 두 배를 여기다가 더하면 돼요. 똑같은 숫자를. 그렇죠? 그러면 더하게 되면 200- 플러스니까 4P. 그래서 이게 수량으로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개별 수요 함수가 P는 이렇게 나와 있죠. P는 100-2QD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두 배로 증가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가격이 먼저 앞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100-4QD로 되어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두 배라고 하면 이거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P는 그냥 100-2QD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앞에 수량이 나와 있으면 더하면 되고요. P가 나와 있으면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 수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구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주택은 소비재라는 얘기죠.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생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결국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주택의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진 성격이니까 그래서 주택 수요가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지 수요는 본원적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파생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거를 또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게 순발력이에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문이 나왔을 때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조금은 빨리 돌아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도 많이 보시고 내용도 많이 반복해서 보셨을 때 그게 적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급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공급과 공급량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공급이라는 것도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의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공급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생산자가 생산을 다 해서 시장의 판매까지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매가 완료가 됐다라고 그러면 틀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해서 5개, 10개, 15개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얘도 똑같이 공급이라고 하면 유효 공급인 거예요. 공급하기에 따른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유량을 기준으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수유할 때 유량 변수하고 자량 변수라는 걸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량 변수하고 자량 변수할 때 주택에 대한 거를 기준하게 되면요. 자량 변수로 얘기하는 거는 재고 주택의 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량 변수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량 변수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신규 주택 공급량 또는 주택 거래량이 있죠. 이런 애들은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을 때만 그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일정한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공급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가 주택 시장에 가서 주택 유량과 자량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변수로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관계는 유량과 자량에 따른 공급량과 소위량 관계까지 구별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함수라고 또 명시가 돼 있죠. 우리가 수요함수를 해보셨으니까 공급함수도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함수를 보시게 되면 얘도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우리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해당 재화의 가격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수요와 달리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한다고 해서 얘들도 역시 독립 변수고요. 얘들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한 경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얘네들 모두가 변하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변할 때 나머지 애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은 수요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이 재화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죠.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다른 애들에 의해서 이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써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임의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얘가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격을 10이라고 명시를 해 주게 되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논리니까 그러면 얘는 120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120 이렇게 되겠죠. 이게 S가 되겠죠. 그러면 120.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20이 된다고 얘기하면 얘는 1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의 논리니까 그러면 1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이 공급 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이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었으나 가격이 20일 때는 140.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때 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공급 곡선이고요. 기울기는 우상향하는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법칙에 의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예요. 공급 법칙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도 역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똑같이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기억을 하시면 여기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거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도 역시 어렵다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급량의 변화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은 뭐밖에 없냐면요. 그건 가격밖에 없어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뭐가 됐을 때. 공급량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이 10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변화가 없는데 얘가 1,2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8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러면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이유는 뭐가 변한 거냐면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있던 이 균형점에서 이런 식으로 점의 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생략하고 줄 수 있으니까 곡선상에서의 이동.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 공급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급의 변화라는 건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죠. 얘에 의해서 공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천 원이고요. 그렇죠. 100개의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도 역시 가격이고 얘가 공급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얘기죠. 이 상태에서 가격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써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로 얘기한다면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생산요소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가격이 아닌 애들에 변해서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용어상에서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급의 변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잘 안 계시면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먼저 수혜량의 변화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게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얘는 공급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인 거예요.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생산요소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사용하려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 노동자 있죠. 노동자의 임금. 임금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임금이 변하면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이게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공급이 감소할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동산 자체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산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에 대한 거죠. 건축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 측에서의 대체제보완제는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어요. 실상은 관련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것은 주로 이 수요 변화 요인으로 취급을 하는 케이스니까. 그래도 이제 그 관련제의 가격 변화에서는 지난번에 특강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수요 측면이 정리가 돼야 공급 측면도 정리가 가능해요. 대체제보완제 개념은 수요가 정리가 되면 수요하고 반대로 가는 게 공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측면은 A하고 B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B의 수요를 늘린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대란 말이죠.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줬다는 얘기는 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나 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B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반대라고요.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면 얘의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얘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해결을 해나가는데 여기는 오히려 비싸게 받고 팔 수 있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얘를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수요 측면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변화 중에서는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일 때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공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히려 공급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라고 그래요. 그게 이익이 남는가.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대응 방식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성격이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데 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용이 같이 들어간 건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안 팔죠. 좀 오른 다음에 팔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안 내놓잖아요.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공법상 규제 있죠. 부동산 시장은 공법상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을 쉽게 늘리기가 어렵고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공급이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개별 공급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에 대한 요건이랑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신에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 있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을 때 단계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계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되면 생산 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완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는 공급이 탄력적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단기 공급 곡선하고요.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9번에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0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죠. 그쪽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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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